OSEAN 정지원 기자 그룹 엑소가 2017 겨울 스페셜 앨범 유니버스로 변함없는 위상을 입증했다. 11일 발표된 12월 가온 월간 차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출시된 엑소 2017 겨울 스페셜 앨범 유니버스는 총 51만 6,062장의 판매고를 기록 발매 5일 만에 월간 1위에 등극했다. 11. 또한 이번 앨범은 한터 차트 신나라 레코드에서 2주 연속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음은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27개 지역 1위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 1위에 올랐으며 타이틀 곡 유니버스 역시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비롯해 KBS 2TV 뮤직 뱅크, MBC 쇼, 음악 중심 등 음악 프로그램 1위, 중국 샤미 뮤직 한국 음악 차트 1위, 빌보드 코리아 KPOP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1위 행진을 보여줬다. 더불어 엑소는 작년 7월 발표한 정규 4집 더워로 정규 앨범 4장 연속 운반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해 쿼드로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을 뿐 아니라 정규 4집 누적 판매량 160만장 돌파로 엑소 운반 4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멜론 뮤직 어워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소리바다 베스트 게임 뮤직 어워즈 등 각종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석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사진